우와 잠시만 이거 산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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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줄 알아요? 일단 멜 줄 알아요 오케이 괜찮아? 不好意思 저기요 너 미션이 있잖아 자유?! 나 지금 이거.. 이거 패션 있다 밑에 너나 비싸다 이게! 형 이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아 이거 보자 이거 보자 3. 3. 4. 4. 5. 5. 5. 5. 5. 5. 5. 5. 5. 그럼 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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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5. 6. 아… n n n n 또 따봉 있고 뭐 있어? 저기 밥에 찢을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또 있어야죠 다시 심장도 다시 넣어드릴게요 심장이 뛰지 않으네 심장도 다시 넣겠습니다 뭐? 아 뇌로도 안 넣어야 돼 조금 더 똑똑해서 귀엽네 어? 형 뭐예요? 쟤님이 죽었어 뭔 일이에요? 왜? 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좀 적응해야 돼 이게 바로 일발로 하면 확실히 종아리하고 막 마냥 아 바빠요? 응 오오오오오오오오 밟는 게 없으면 근데 하나만 더 좋은데? 응 아니 그 더 좋은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 . . . . . . . .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아 네 많이 잖아 아 시민아 예 엉덩이 좀 만주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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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기기 으 아 아 으 예 으 진짜 네이클로버 찾고 있어? 응 이러다가 하나씩 있는 거지? 응 형아 어? 너로 위한 네이클로버야 오! 야 대박 야 가자 아이가 돼 야 대박 wait a minute 야 깜짝이야 언제 찾아 야 괜찮아? 야 이거 혼자 지금 더 넓게 쓰긴 하잖아 아 지금 보리도로 맞은 거야? 보리도로 맞은 거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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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나한테 맞았어 아 우리 키가 뭐야 이거 미안해지는 좋아 아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이거 지금 조금만 말씀하셔서 뭐야 이거? 아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이거 아 큰 식당이 있는 거야 이거 거기 아 안 보내는 거 보다는 아 길 이 뒤에를 안 보더라고 아 길 아 길 형 아예 목에 물리고 싶어서 왔는데 김밥 갖고 왔어 아 그래 아 나 김밥을 들고 왔어 아 그래 아 나 김밥을 들고 왔어 김밥을 들고 왔어 김밥을 낼 때라고 있다고 그랬지 나 말고 몽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철부진들이야 다 가고 아 나도 취할게 나를 두고 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멋있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그러고 신경 쓰지마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널 직접 보겠냐 그냥 하고 싶다며 그니까 한 번 취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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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날씨가 저는 굉장히 맘에 들어요 에피타이저로 스팅 먼저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하신 메인 남았습니다 아 예 메인 아 야 애들 내 메추리알 가져가서 안 보이냐 아 아 형 저 김치없어 야 나 메추리알 다섯 개 까는데 다섯 개 먹었어 애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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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팀과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 명이 생기는 타이틀하고 있는 일을 해도 되고 싶어요. 오늘의 굿는 하루에 한 명이 했던 바와 함께 가는 길이 많아요. 가방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제 자체를 좀 노력을 해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투어를 시작하면서 어째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희 팬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라고 해줄다는 우리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뭐 뭐 오지마 우리 태형이 알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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